경현아, 이제 버전에서 버전에서 이 breakup, 송쇼 그러면 이거 오프닝 어떻게 할까요? 퀴즈 탐험 신비한 엔하이픈 이렇게 하죠 퀴즈 탐험 신비한 엔하이픈 퀴즈 탐험, 신비한 엔하이픈 신비한, 다 같이 엔하이픈 퀴즈 탐험, 신비한 엔하이픈 네, 귀신 엔하이픈 왔습니다 귀신이요? 귀신 아니고요, 퀴즈의 신 귀신 엔하이픈입니다 귀신의 집 뭐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밌게 그래서 고정 조금 하고 왔는데 머리 다 흥끄러질까 봐 너무 못 길을까 봐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일카고 싶어요 뽑아보십시다 뽑아야 돼 일카고 싶어요 저희 둘이 너무 똑똑해요 뽑고 싶은 사람 손 저요 안 뽑고 싶은 사람 손 오케이, 제발 자식이 형 아니, 두 손이야 손은 개수가 우리가 많아 No, no, no 눈 감으세요 이대로 되면 진짜 대박이겠다 Please 진짜 Please 나랑 같은 팀은 후회하게 될 거야 똑똑한 희승이 형이라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긴 하죠 벌써부터 뭐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번서가 똑똑해 제이형은 피하면 돼 저거 제이형은 제이형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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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어여 팀이든 상관이 없어 3, 2, 1 거의 5 above 승골 승골 오 Nice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Let's go boy 여기가 밸런스 다 제일 나쁘지 않아 희생이 알아서 오늘 아까 나 팀이 장비 체인지 저희 둘이 제일 밸런스 좋다 아 귀여운 것 같아 두 명이랑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운동밖에 안 하는 그냥 체육인 그냥 어떤 건지 전혀 감이 안 오고 근데 어떤 느낌이에요 문제? 예시 없어요? 아 역사 같은 거예요? 운동에 대한 건 자신 있어요 과학이면 좀 자신 있는데 오케이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 퀴즈입니다 일단 일단 막 눌러 눌러야 돼요? 성형이 아버지 신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 뭐예요 이게? 몰라요 저 나도 이런 거 모르는데 신봉사.. 재원답 신봉사 아니에요? 객관식입니다 아 네 객관식이 뭐예요? 객관식이 오케이 그 찍는 거 객관적이다? 찍는 거 아 찍는 거 심총이가 누구예요? 심총이를 몰라? 굉장히 간추렸지만 이런 내용이 그래요? 정답 옹심이? 옹심이? 아니 객관식이라고 아 아니에요 그리고 그 팥죽이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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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심이 눈사람 다 뭔가 했더니 옹심이 그러네 팥죽에 아 그거 반죽 그 동그랗게 만들어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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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객관식 한번 주세요 1번 심공사 2번 심학동 3번 심학규 4번 심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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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4번 정답 정답 1번 오 맞아요 정답 심공사가 진짜 사람 이름이네 근데 이름이잖아 정답 사람 이름인가? 3번 심학규 기억이 나요 찍었잖아 아니 진짜로 오 원너버 원너버 맞아요 정답 심공사는 이름 그냥 얼음풋이 이름이 기억이 났어 아니 심청인 누군지 모르는데 심학규는 어떻게 알아 기억났어요 음악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나 음악시간에 이걸 배웠다 저희 아빠 이름이랑 비슷해가지고 기억이 나요 아 이러면 안 써잉 소의 새끼는 송아지 깜짝이야 막의 새끼는 망아지라 한다 아 그렇다면 고등어의 새끼를 표현하는 단어는 고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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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새끼 참 만나겠다 이거는 한국일인 너가 해라 3번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요? 고등어 고등어요? 고등어 고갈비 내가 몰라 고갈비 들어봤는데 나도 갈비고 고등어 4번 고등어 고등어 어? 이건 거 같은데 5번 고등어 희승 5번 고등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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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뭐였지? 희승 희승 3번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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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훈이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고등어 고등어 고갈비는 그거 아니에요? 뼈 뼈 가시 남는 거 맞죠? 가자 쌍구는 몸만렸어 쌍구의 급축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거 너무 쉽다 5살 몇 번인지 말해야지 됐다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지 멍청아 3번 3번 5살 제 형 1번 5 살 정답 우와 정답 next question 비오는 날 1번 우산 정답 1번이 우산이 맞군요 진짜로? 1번 우산 이게 더 신기하네 2번 나막신 나막색? 1번 당하시는 고양이 4번 부침개 5번 보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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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막신 잘했다 좋았어 나막신이 난 나막신보다 부침개를 찾을 것 같은데 빈대떡이지 막걸리에 막걸리 말하려 했는데 해물파전 알밤 막걸리에 사이다 타가지고 그냥 그냥 아니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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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어 나이스 오케이 속담이 몰라요 희승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진짜 근데 왜 낱말이지? 낱말? 낱말은 새가 아 나는 그냥 이건줄 아는데? 해말새 달 말지 말지 뭔가 그럴짓해 은근 뭔지 알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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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하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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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지 엔하이품 라면지 엔하이품 성인지 아 잠깐 한 번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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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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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이구나 17이에요 서는 거 성인 됐으니까 맞아요 근데 오리지널 성인지는 4명입니다 이게 리뉴얼 된 버전인지 아닌지 뭐예요? 17이에요 뭐였어요? 엔하이팬 7명 7 라면지 2명이니까 아 난 또 나이 말한 줄 알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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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느 세월 다 정하고 있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지? 그 정도면 머리에 주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막 82 이 정도 나왔는데 정답 정답 잘 못하겠다 우짤래미 저짤래미 이런 거 나오나? 뚱고띵뚱 막 이런 거 어쩔티비 어쩔 냉장고 어쩔티비 피를 뽕뽕 죽이고 싶죠 멋죽이죠 우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옳게 왔다 오늘 끝에 꼬안꼬라고 상통 사진 올렸는데 친구들이 보자마자 꼬꼬라에 대해서 어쩔티비 날리고 점심 친화해달라니까 어쩔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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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이거 뭐예요 어떻게 맞죠 이걸 잠깐만 제가 해볼게요 이 꼬꼬 킹덤은 뭐야 무슨 일이냐 오늘 컨셉 꾸민 듯 안 꾸민 듯이라고 단체카톡에 사진 올렸는데 친구들이 보자마자 꾸미 꾸미 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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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 꾸면서 꾸미고 오라고 해대서 어쩌라고 날려주고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니까 쫙쫙 계속 쫙쫙 뭐야 이게 짜쫙 계속 박박 켈박이 뭐야 켈박 켈박 나한테 묻지마 켈빈클라인 박종성 켈박이 켈박이 뭐야 켈빈클라인 박종성이라는데요 켈빈클라인 박종성 예 광고 주세요 이거 캘린더 박제죠 캘린더에 박제했다는 건가 아 켈박하고 또 끊었어요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아니 짜쫙 계속 박박이 뭔지 모르겠어요 짜쫙 계속 박박 어쩔티비 어쩔티비 진짜 찍혀서 바빠 오케이 와 무슨 일이냐 오늘 콘셉트 꾸미는 안 꾸미는 꾸몄다고 해서 단독반이 타서 올렸는데 친구들이 보자고자 엄청 꾸몄다고 해서 꾸꾸꾸가 뭐예요? 오바에서 꾸몄다 꾸민 듯 꾸미고 꾸며서 꾸민 듯 안 꾸미지 않고 꾸민 거 꾸민 듯 꾸몄고 꾸며 비둘기 꾸미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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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그나 남탉 아니에요? 정생 마다그나는 정생 진짜 어쩔티비 하하하하 꾸민 듯 꾸몄는데 꾸민 거라고 얘기 안 해줘서 삐지는 하하하하 갑자기 그 아니 꾸미라고 해서 꾸몄는데 잠깐만 꾸민 거 같지 않다 꾸민 듯 꾸몄는데 왜 꾸몄나 꾸미라고 해서 꾸몄는데 꾸민 거 맞냐 오? 나 뛰어 오? 저거 저희 해봐도 돼요? 꾸민 듯 꾸몄는데 꾸민 듯 꾸몄는데 꾸민 듯 모르겠다 해 돼서 어쩌라고 라고 보내고 저녁 메뉴 추천이나 해달라니까 계속 어쩔 아 잠깐만 이게 메뉴다 계속 어쩌라 계속 짬박이 튀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계속 짬박이 짜장면 잠깐만 어 그거 맞출 사람 인정 짜 저요 짜고 짜고 계속 팍팍 저요 진짜 대박 진짜 대박 뭐라 우와 우와 어? 어? 어려워? 진짜 대박이 어려워? 진짜 대박이 어려워? 글씨 못 써? 짜짜 계속 박박이다 진짜 패배팅 할 때 엔진 무대 짜짜 사랑해요 이래야겠다 박박 사랑해요 짜짜 계속 박박 사랑해요 짜짜 계속 박박 사랑해요 와 진짜 짜짜빡박이다 짜짜 박박이다 우와 짜짜 oke 자 가가? 사투리는요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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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가 가가 혜연이 ills 뭐야 이게 가가가 가 가가가가 아 이거 야 1번 이거다 가가 가 가가 개가 가가? 그리고 3번이? 가가 가가? 어? 저요? 가가 가가? 2번, 2번 2번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인가? 이게 아니고 개가? 가가? 맞아, 같은 자, 5번 왜냐면은 아무리 다투리라도 가를 저렇게 많이 쓸 리가 없어요 가가가 가 가 가 무슨 아이엔드 기억하자 그그그그그 가가 가 가 가 4번 같아요 4번 일단 5번째에 가가 3개가 붙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가씨 때문에 가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근데 위에는 그냥 3개예요 가가가 트리플렛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트리플렛 무슨 뭐 무슨 뭐 오믈렛이냐? 트리플렛 박자가 될 수가 없다니까 오믈렛 제 경사도 사람이 아닌데 1번 갖고 가가를 가가 가가 가 가 가 가 음 정도 있네 아까 그 사람인가? 가 가 가 가 가 가 그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었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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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나 맞네 뭔가 달라요 4번이네 성이 가씨인 사람이 가져가서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솔직히 5번을 좀 아니다 스킬 naj dealer 지하나 달이 지하나 이 헤엘 주 ăn 러브러? 어? 1번이 모르겠다. 잠깐만. 1번. 널 좋아해. 4번. 니가 오살라게 좋아브러. 4번. 저희 그 뭐냐, 목포 사는 친척이 있어요. 니가 오살라게 좋아브러 이래? 아니, 러를, 아니, 뭐가 하, 뭐 불어를 되게 많이 써요. 다음 퀴즈는 에너클락에서 빠질 수 없는 라면 퀴즈입니다. 아, 이거는 뭐 너무 불리하다. 이승이 형이 이 정도는. 잘하겠다.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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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진라면, 맛있는 라면, 차에 비빔면, 오징어 짬뽕, 안성탕면. 아, 벌써 기억 못 해. 차에 비빔면, 안성탕면. 진라면 있었어? 아, 없었어요. 히스. 맛있는 라면. 맛있겠다. 안성탕면, 오징어 짬뽕, 진짬뽕, 진라면.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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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네, 맛있는 라면, 안성탕면, 오징어 짬뽕, 진라면. 아, 찹쌀 라면. 아, 찹쌀 라면. 뭐였어? 저요, 저요, 저요. 저번에 저희 눌렀는데. 맛있는 라면, 안성탕면, 오징어 짬뽕, 진라면. 찹쌀 라면. 찹쌀 라면. 찹쌀 라면. 찹쌀 라면. 아, 찹쌀 라면 아니었어? 찹쌀 라면. 김태? 예스. 아, 이건 완전 그게 있잖아. 아, 이건 내 입맛을 믿겠어. 맵기 단 게 뭐죠, 그거? 아, 나도 알아. 봐봐. 맞지, 스커브요. 높은 게임에는 먼저죠? 이거겠다, 그러면. 아, 이거, 이거. 아, 그렇지. 오, 나랑 똑같아. 오, 똑같아요. 역시. 오, 역시. 매운 거는. 잘 먹는 사람들은. 역시, 역시. 일단 정답인 거 같은데요? 맞아, 저희가 정답인 거 같아요. 주희가 똑같습니다. 저희 똑같아요, 진짜. 이거다, 이거. 이럴 수가 있네. 됐습니다. 매운 걸 많이 안 먹어보니까 모르겠다. 믿어봐, 믿어봐. 믿어봐. 동시에 공개하는 거예요. 내 입맛을 믿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다 시즈기하고 똑같으면 맞는 거 같아. 오, 3, 2, 4, 1. 오, 다 맞았어. 오, 그러네. 와.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 대박. 믿으라고. 예. Let's go, let's go. I'm Michelin. I'm Michelin guide. 내가 PC방에서 틈새라면 먹은 적이 있는데 진짜 마우스 클릭하다가 진짜 마우스. 먹어보고 싶다. 저거 면이 되게 맛있지 않아요? 맞아, 맞아. 면이 되게 코드 끝. 오케이,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와, 뭐야 이거. 아, 지금 끓이는 걸 맞추는 거구나. 스포 색깔만 받아야겠다. 와, 라면 냄새 대박. 확실히 신라면은 아니야. 진라면인가? 이거 진라면 파가 이렇게 크지 않을 텐데. 냄새가 뭔가 좋은데? 진짜 진라면 순한 맛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진라면이 이 형태가 되게 오래가.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거 있어. 오, 야, 야, 야. 예스. 이제 라면 하나 가지고 일곱 명이서 나눠 먹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물을 너무 많이 넣으셨다. 맛이 안 느껴져? 많이 안 느껴져요. 근데 맛은 신는 게 있는데 신라면 그거 있어요. 고춧가루 그게 있어요. 맞아. 아닌 거 같아. 저거 뭐 저거 색깔 달라. 맛있는 라면? 몰라요. 맛있긴 해요, 근데. 너무 오르잖아, 근데. 나 몰라요. 아, 뭐야. 진멘가? 아니야, 진멘 아니야. 절대 안 진라면 같아. 아니, 왜냐하면 물이 많았어요. 난 맛있는 라면 같은데. 오케이. 쓰리, 투, 원. 뭐죠? 진라면 순한 맛. 맛있는 라면,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 매운맛. 물이 되게 많았어요. 고기가 좀 있어.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아, 예. 이거 약간 미국 치토스 색깔이에요. 어? 왜 색깔이 이런지. 요즘 왕뚜껑 봉투로 나왔잖아요. 어? 왕뚜껑인데? 왕뚜껑인데? 야, 이거 왕뚜껑이다, 이거. 프레이크 봐봐, 이거 무조건 왕뚜껑이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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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어, 들켰어. 우와, 진짜 전문가다. 나는 뭐 라면에 대해서는 잘 몰라. 먹으면 답이 나오겠지. 이거 매울 것 같아. 이게? 뭐지? 매워? 아니요. 왕뚜껑 맛이 아닌가? 왕뚜껑은 학창시절에 많이 먹었는데. 근데 이거 그거는 그거잖아. 약간 매운데? 참가매잖아. 와, 진짜 이건 처음 먹어본 맛이다. 카메라 한번 잡아. 아, 형, 뒤에다, 뒤에다. 손이 뒤에다. 아.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왕뚜껑이냐, 킹뚜껑이냐. 킹뚜껑이요? 킹뚜껑은 매운 거잖아. 근데 그렇게 맵진 않단 말이야. 다들 뭔가 매화하는 거 같은데? 그냥 킹뚜껑 가자. 이거 살짝 맵다. 참맥이, 참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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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자, 됐어요. 오케이. 지수 형이 페이크한 걸 수도 있어. 왕뚜껑 갔다가 페이크를 안 따르네. 3, 2, 1. 쇠고기면? 삼양라면은 아니다. 삼양라면. 삼양라면. 삼양라면이다. 삼양라면 너무 느끼해. 소고기라면은 아닌. 건더기에 쇠고기. 소고기 진짜 많았는데.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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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뚜껑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왕뚜껑이네. 왕뚜껑이에요? 와, 대박. 뭐야? 어떡해? 와, 진짜 대박이다. 아깝다. 아, 근데 그 매운, 매운 정도를 몰라서. 재밌네. 나중에 라면 맞추기 특집 따로 하면 안 돼요? 다음 사진을 보고 어떤 콘텐츠에 나온 것인지. 셋, 둘, 셋. 선우. 짱구는 못 말려. 유치원. 아, 이런 거야? 장사까지 맞춰야 돼요. 정원. 어? 나 홀로 집에. 니키리키리. 나 홀로 집에 집. 에이. 나 홀로 집에 원. 짱구도 시즌에서. 크리스마스잖아, 지금. 아, 그거 있어요. 원, 투, 쓰리 있는데. 둘은 뉴욕이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원은. 아니, 가상점, 가상점. 엑스. 가상점. 가상점. 박수. 가상이야, 가상점. 제가 몇백 번 봤는데. 아, 네. 정답. 정답. J. 오. 웨올프의 집. 정답. 토와일라의 어느 한 장면. 성운. 라라랜드. J. 다크몬. 다크몬. 대박. 진짜요? 기숙사. 학교. 제이크. 정원. 다크몬. 다크몬.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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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 다크몬 드셀리스 아카데미 아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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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에요 드셀리스 아카데미 드셀리스예요 드셀이에요 이야 나 야 미쳤다 나의 예지력 예 권리기 좋다 아 영어인 줄 알았어 제이크 제이크 먼저 했잖아 지금 너야 그거 아이스크림 찹쌀 아이스크림 제이 찹쌀떡 아이스크림 찹쌀떡 아이스크림 흰승 흰승 찰떡 아이스 맞아요 아이스크림 표정만 찰떡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찹쌀떡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미쳤어 저 뭐 고글인 줄 알았어요 오케이 라스트 가이 정답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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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빨랐어요 이건 맞아 정답 진짜 빨랐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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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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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슨 개구조야? 옥수수 옥수수 오케이 다음 문제 가볼게요 옥수수 네 정답 정답 이거 제일 좋은 채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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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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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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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요? 정답 나 알아요 저도 아는데 서주 아이스크림 정답 정답 아 이거 아는데 보석바 아니에요 렛츠고 이게 보석이 없잖아요 땡땡 옥수수 옥수수 정원 서주 아이스 아 서주 아이스바 서주 아이스바 핫바 희순이 이거 뭐야 이게 서주 아이스바 서주 아이스바 이거 초록색 포장지인데 서주 서주 아이스 크림 정원 서주 아이스 아이스 서주 아이스 보석 서주 아이스 주얼 서주 아이스 주 서주 아이스 주 서주 아이스 주 서주 아이스 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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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에? 야 뭐야 어떻게 맞췄는데 머리 이거 초록색 껍데기 그건데 저 이거 많이 먹었는데 너무 웃기네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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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깡 와이 역시 역시 옥수수 역시 역시 제이 제이 와 나 이거 아는데 이거 많이 먹었었는데 와 진짜 많이 먹었는데 웨아스 웨아스 아니에요 이거 빵이에요 빵 아 이거 그거네 모르잖 돈이 모르는 돈이었어 아 이거 그거 뭔지 알지 아 이거 막 편의점 가서 먹었던 거 있잖아 대형마트 진짜 추억이네 비싸가지고 엄마 잘 안 사줬던 거 아 맞다 옷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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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잖아요 이거 오케이 렛츠고 제이크 선임버터치 예 드디어 맛있다 드디어 맛있다 나비가 죽겠네 맛있겠다 제이크 정원 새우깡 아 제이 고구마깡 선우 아 정원 감자깡 농심 새우깡 그거 누가 몰라 새우깡 화끈한 맛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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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깡 매콤한 새우깡 매콤한 새우깡 정원 매운 새우깡 매운 정원 매운 새우깡 제이크 제이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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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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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신당국 떡볶이 신당국 떡볶이 신당국 떡볶이 아 아니 진짜 떡볶이 야 너보다 떡볶이 세상이 이렇게 쉬운 줄 알아요? 네 너무 세상이 쉬운 줄 알아요 신전떡볶이 신전떡볶이는 맞잖아 신전떡볶이 신당동 신당동이야 너도 몰래 난 신전동이래 신전떡 신전떡볶이랑 합겼네 신전떡볶이 신당 떡볶이네 신당 떡볶이네 와 와 라면 퀴즈 재밌다 우리 처음에 진라면이 신나서였어 우리 진짜 진라면 타라 어 어 뭐예요? 야 재밌겠다 에잉? 슬기로운 간식생활 우와 과자다 오이 와 이거 와 저거 레전드 구경하러 가도 돼요? 같이 나눠 먹을래요? 와 대박 와 아파치 야 이거 뭐야? 아파치 야 이거 뭐예요? 와 와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뼈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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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충격이다 네모 스낵 뼈다귀 이거 한 개만 달라고 신경한테 이거 아파치였어요 아파치 저희 때는 아파치 이거 병원 가면 주는 거 와 맞아요 진짜 맛있네 와 잠깐만 이거 300번에 팔았어요 와 이거 대박 이거 뭐거든? 네 다 뭐예요 야 이게 찐이거든 오케이 레츠 가이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뼈다귀였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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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크 모어 동아리를 정해볼 거예요 야 옷 똑바로 입어라 얘들아 전 자카예요 양자카 전 심준호예요 전 시온이에요 뭐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와 레전드인데 으으윽 하하 으으윽 으윽 나 이거 이미지 어떻게 하냐 아 하하하하 너무 말해 old alz Klim ощущ You called me the reality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